인조님이 가서 주문 받겠습니다. 저기 편하게. 여기 안쪽으로 앉으시면. 네 사람이요? 네 사람이면 여기 앉는 게 좋겠네요. 여기. 잘하십니다. 잘하셨는데. 네. 누나 어디래? 주문. 받아요 이제. 잠시만. 메뉴판을 보고 말씀드릴게요. 메뉴하고 주문서 하고. 그냥 가져가셔서 주문 받으시면 돼요. 아 진짜 병 다 왔네? 딱 찍혀 그러면. 감사합니다. 뭐 먹을 텐데요? 짜장면. 짜장면은 탄탄면 하나 주시고요. 짜장면 하다가 탄탄면. 동파육이랑 많이 먹고 싶어요. 동파육도 하나 주시고요. 동파육. 이거 하나 하나. 이거 하나 주시고요. 여기 여기. 여기. 메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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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기다리고 계셔. 볶음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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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밥 하나 하나. 여쭤볼게요. 네. 볶음밥 하나. 네. 빵 수육 하나. 네. 발부치 하나. 네. 짜장면 하나. 네. 그렇게 써있네요. 됐으니까. 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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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시키는 다른데. 잘 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. 테이블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? 테이블 번호가 여기 몇 번이더라? 이게 앞에 써있더라고요. 이게 테이블 번호가 몇 번이죠? 2번입니다. 2번입니다? 네. 2. 2. 2. 동파육. 짜장면. 면. 탄탄면. 엑소 볶음밥. 네. 맞아요?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. 동파육 하나. 짜장면 하나. 탄탄면 하나. 동파육 파이어. 엑소 볶음밥 하나 있습니다. 네. 동파육 파이어. hun. 아유. 어서 오세요. 식사하고 가시죠. 네. 식사하고 가시죠. 네. 어서 오십시오. 들어오세요. 네 어서 오십시오. 들어오세요. 접었다. 어우, 대단했다. 멋있어. 손님 모시고 왔어. 여기 순서대로 하기로 했잖아요, 아버님. 여기 옹님이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네, 네. 맛있게 잡힐 수 있어. 최소한도로 좋은 분 해가지고 음식에서 맛있을 겁니다. 아, 맛있어. 예. 상수요. 상수요. 상수요, 예. 하나뿐 해가지고. 짜장면. 짜장면 하나, 예. 콩밥. 요 하나. 우리 오늘 처음 그기라서 조금 의색합니다. 아, 외국에서 오셨어요? 아니요. 어르신, 2번입니까? 2번입니까? 2번에 동파육이요. 1번? 2번. 동파육 시키셨습니까? 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동파육 자체를 처음 먹어봐. 생각보다 주문이 음식점이라고 해서 진짜로 주문을 잘 입으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. 너무 정확하게 웃어봐서. 주리면 빨릴 것 같아. 주리면 빨릴 것 같아. 하루맘면 빨리면 하겠다. 한 번에 앉으세요? 앉을까예? 아, 지게. 될까, 안 될까. 처음 하니까봐. 이제 이렇게 하니까봐.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봐. 이렇게 하니까봐.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봐. 하니까봐. 잡수있어. 아, 나 우리? 잡수있어. 예. 잘 먹겠습니다, 사장님이. 식사하시는 거예요? 잘 먹겠습니다. 잡수 모고 음식에 마저 많이 이용해져 있어. 저기 반찬 가져와야 돼.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. 자, 옥님! 반찬 나왔어요. 반찬. 반찬. 반찬 나왔어요. 네, 네, 네. 자, 이거 이거 없습니다. 갖다 드리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1분이 먼저 도착되네.